5월 10일 국회에서 열렸던 선거부정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쉽게 그동안 진행됐던 4.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전체 모습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자분들에게 배포된 좀 긴 발표문입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조작론과 언모론 두 가지 의견이 평평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준 남짓한 집중적인 취재와 방송 대본을 마련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신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뿐만 아니고 또 한 지식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나라의 앞날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발전에서 선거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권력의 정당성은 공정한 선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는 곧바로 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4.15 총선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가을 덜력의 불꽃처럼 번져간다면 청와대 내각 집권여당 야당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검찰은 수사를 착수해서 의혹을 밝혀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사 착수에 필요한 정거물은 지금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검찰과 경찰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수사가 착수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의혹이면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침묵의 카르텔에 동참하는 근래 보기 드물 정도의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언론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역할은 그 어디에서도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에 전국을 덜거리게 했던 조국사건에 비할 바 없는 수백억 수천억 보폐 정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당시에 조국사건은 개인의 일탈 문제였지만 이거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권력의 힘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을 은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전과 선동을 통해서 선거 조작을 제기한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불변의 진실이 있습니다. 숫자와 맞서수 이길 수년 사람들이나 집단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맹심해야 될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이 끝난 직후에 발표한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총선 관련 데이터 총선 관련 통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진실되게 행동했다면 진실의 행적이 통계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선거 결과가 조작과 같은 범죄가 있었다면 범죄의 행적이 통계에 고스란히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는 오로지 일어난 이후의 결과물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와서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4월 11일과 12일 내 천만 명 이상이 참여했던 사전투표와 4월 15일과 16일 날 걸친 개표 과정에서 진실됐던 결과물은 고스란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담겨 있습니다. 범죄 행위가 일어났다면 만일에 일어났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데이터는 범죄 행각은 물론이고 범죄자의 지문까지도 고스란히 담고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선관위에게 남겨진 4.15 총선이 사전선거 투표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굳이 말하면 신임일이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의 말씀입니다. 4.15 총선 결과는 천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오는 경우이다. 이런 정도의 사건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영하 명지대 물리학부 교수입니다. 수도권에서 특정 정당 후보들이 균일하게 12에서 13% 앞서 나가는 것은 사실상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이로써 수천만 분의 일에 해당한다. 김좌근 미들테네시 주립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행성에서 태양이 폭발할 확률이다. 유튜브 채널 수학재매 운영자 고교 수학선생님입니다. 21대 총선 결과를 통계 분석으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99.99% 불가능하다. 이런 중간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계학에서는 100%라는 그런 용어를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4.15 총선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논객이나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보와 지식과 판단과 인식과 감각 등은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이에 반해서 숫자는 무자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사실만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통계이자 숫자입니다. 21대 총선 자료를 분석한 사람이라면 이른바 21대 총선 통계 가운데서 뚜렷한 조작값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선거 결과를 왜곡한 것이 뚜렷히 나타납니다. 신운섭 수강대 화학과 교수님은 자신이 조작값을 확인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너무 크다는 자료를 접한 이후에 제가 먼저 한 일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자료를 찾아 정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사전투표 지지율이 당일투표율 지지율에 비해서 A당은 유난히 높고 B당은 상대적으로 유난히 낮은 것은 보정할 수 있는 혹은 보정해야 할 가측오차 이른바 조작값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운섭 화학과 교수님의 설명에서 가측오차는 이른바 시스테메틱 에러, 체계적인 오차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생하는 오차는 풀가측오차, 랜덤 에러입니다. 두 가지의 합이 오차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조작값을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역할이 컸습니다. 조작값 3, 4, 5, 6 쉽게 말하면 특정인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조작을 위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개표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증거가 있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숫자 그리고 조작값만큼 강력한 증거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통계 자료를 보고 거기서 조작값을 차단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반대당의 표, 4표 가운데 1표를 훔치거나 5표 가운데 1표를 훔치기는 그런 조작값을 확인한 다음에 그 조작값에 반대되는 쪽에 있는 같은 숫자인 보정값, 교정값을 적용해 보니까 그 왜곡되고 오염된 그런 21대 총선 결과는 마치 20대 총선 결과처럼 정상적인 그런 통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조작값을 찾아내고 조작값을 수정하고 보정하고 교정하는 그런 작업을 거친 다음에 정상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조작값은 증명되었다 이렇게 해도 무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통계 분석을 통해서 입증된 일종의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증거만으로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조작했는가, 누가 조작했는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작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가설이 유력합니다. 첫째는 표 훔치기 모델입니다. 일명 표 갈기 모델이고 두 번째는 표 빼델루기 모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 얹기 모델입니다. 마지막에 표 얹기 모델만 오프라인상에서의 다양한 조작이나 투표함 바꾸기 등과 같은 그런 방법을 포함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탄부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이루어졌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통계적 특성이 드러난 것을 보면 20% 표 빼돌리기 공식이 적용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이해하면 사전선거에 참가한 총투표소 가운데 20% 정도를 자기 당 사람들에게 밀어주고 나머지 80% 정도를 가지고 서로 득표율에 따라서 나누어 갖는 그런 방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작업은 재미경제학자 BHY님의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또 이 작업은 4와 5와 같은 그런 숫자에서는 또 정확하게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제안한 표 빼돌리기, 표 훔치기 모델, 표 갈기 모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전투표 수 가운데 일단 20%를 빼돌려서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통계적 방식으로 검증이 가능하고 또 이른바 이렇게 20% 빼돌리기 모델을 사용하면 투표자 수가 선거인보다 많은 이른바 유령투표 마이너스 1의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선거 조작의 유력한 증거로 많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유령투표 문제는 표 빼돌리기 모델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20% 사전투표 빼돌리기 공식을 적용하면 전국의 사전선거 득표율은 조작 이전에 양당 간의 대략적인 득표율은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작 이후는 6대 4로 대부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표에 상단에 있는 500만, 가장 상단 위쪽이죠. 500만이라는 것은 20대 총선을 가정한 겁니다. 20대 총선의 20% 빼돌리기 방식이 적용되었을 걸 가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1170만 명은 사전투표 참가자가 1170만 명에 해당하는 21대 총선, 이번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A당과 B당은 막상막하의 득표율을 가진 것이 50대 50으로 단순하게 그냥 가정했습니다. 그 득표율 비중이 20% 빼돌리기가 적용되게 되면 붉은색 6대 4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국적으로 20% 표 빼돌리기 모델은 각각의 지역구에서도 그대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0%의 득표율을 인위적으로 올려주고 반대로 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0%의 득표율이 인위적으로 내려주게 되면 가짜 사전 득표율이 진짜 사전 득표율로 변하게 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짜 혹은 오염된 혹은 조작된 그런 사전 득표율을 해서 진짜를 구하고 싶으면 대략 미래통합당의 플러스 10%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마이너스 10%를 하시면 대부분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의 도포는 지역구에 적용된 사전선거 결과 조작입니다. 붉은색을 보시게 되면 대개 여러분들 그게 적용됩니다.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0%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0% 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가 반복이 됩니다. 4월 16일 날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던 사전투표 보정값의 경우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전선거의 조작감 이른바 가치고차 20%를 적용해서 선거결과를 조작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강제하고 싶은 것은 이번 사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관찰되는 통계적 특성 20% 빼돌리기가 각 지역의 후보들에게도 동일한 통계적 특성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종로구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 그렇고 대부분이 대략적으로 10%를 올려주고 10%를 빼는 그런 일이 사전투표 득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15 총선의 조작 의혹에 대한 문제는 3단계로 이루게 됩니다. 1단계는 개입 여부에 대한 검정 2단계는 개입 방법에 대한 검정 3단계는 관련자 처벌입니다. 1단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1단계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1단계는 이미 조작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2단계부터는 검찰이 났어야 할 일입니다. 누구든 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들은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통계적 분석 결과를 가지게 되면 그렇게 정부나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농객들은 의혹을 제기한 것 자체를 금지시하고 비난하지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자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자유,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자유는 모든 유권자들에게는 다 허용된 일종의 권리입니다. 다만 이를 수사하는 그런 권리는 검찰이나 또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원활한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모든 전자기기, 분리기, 개표기, 서버, 중계기, 백압서버 등 모든 전자기기의 증거 보존을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가 역전되는 일들이 재검표 과정에 상당수는 저는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단,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 조작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재검표 작업에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이 책임감을 갖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또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단순히 성부를 떠나서 국민들의 빼앗긴 표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 주겠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폐잔된 마치 선거에 대해서 성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우리가 나서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권자들의 표를 되찾아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움직임은 너무나 소극적이기 때문에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많은 그런 자유시민들의 걱정을 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국민들의 표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유권자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은 당 차원의 당락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일에 대한 의혹을 그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